일제시대에 훼손됐던 수원 화성행궁이 119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화성행궁 우화관 별주 복원 사업이 완료되면서 89년도에 시작된 화성행궁 복원 사업이 35년 만에 마무리가 된 겁니다. 드디어 화성행궁이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에 의해서 정말 우리 소중한 문화재가 파괴됐었죠. 그렇습니다. 19세기 말까지 궁실이자 관청으로 기능을 해왔던 화성행궁은 1905년도 관할을 방문하는 관리나 사신들이 머물던 공간인 우화관에 수원공립소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23년 일제가 화성행궁 일원을 허물고 경기 도립병원을 신축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35년에 걸친 복원 사업 끝에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어제 복원 개관식이 열렸죠? 그렇습니다. 어제 화성행궁 우화관 바깥마당에서 개관식이 열렸는데요. 이번 개관식은 수원 특례시장이 화룡전 운항각에서 정조대왕에게 화성행궁 개관을 고하는 고유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의 인삿말 그리고 우화관 현판 제막식 그리고 복원된 시설 관람이 이어졌습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성행궁처럼 다양한 역사와 기능이 있는 행궁은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도 없다라고 밝히면서요. 이번 복원 사업으로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화성행궁인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해 그 화성행궁만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원된 화성행궁 날씨 좋을 때 아이들하고 한번 들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